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바디 치트키템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름 지내면서 각종 각질, 바디 여드름, 인그로운 헤어까지 바디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여름 동안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그동안 가장 좋았다 하는 제품들만 몇 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가성비까지 신경 써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디 치트키템 바로 만나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제 왁싱 그리고 인그로운 헤어 문제를 싹 해결해준 제품부터 소개해볼 건데요. 짜잔! 이 제품은 노우라이에서 나온 스크럽입니다. 노우라이 슈가필의 힐 왁싱 스크럽 인그로운 헤어는 피지나 각질 세포가 쌓이면서 모낭이 막혀 털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걸 말하는데요. 아픈 것도 아프지만 염증이 생겨서 붉어지고 붓기도 하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픕니다. 게다가 왁싱을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몸에 쌓인 각질이나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해주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피부 착색이 되기도 하고 피부결이 울퉁불퉁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피부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스크럽을 사용해주셔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을 너무 잘 썼고요. 데일리로 바디스크럽 해주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센슈얼 케어 브랜드로 스크럽 외에도 다양한 센시티브 케어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면세점 같은 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이 색상이나 향기도 산뜻하지만 사용감이 너무 상쾌합니다. 물에 녹는 리얼슈가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논멜팅 캡슐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듀얼 각질 스크럽이에요. 부드럽게 굴리면서 녹아 없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각질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잉그러운 헤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름에는 비키니 라인은 왁싱이 편해서 선호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엄청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성분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스크럽 성분의 경우에도 자극적일 수 있는 오일 대신에 자연 유래 글리세린을 넣었고 미네랄 수분을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제품이라 끈적임이나 잔여감 없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스크럽이고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10가지 유해 의심 성분도 싹 배제해서 클린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더 안심해서 쓰고 있고 제가 데일리로도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서 앞으로도 쭉 정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샤워할 때 저는 꼼꼼하게 사용을 해주는데 손가락으로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속옷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팔 뒤꿈치, 발꿈치 이런 데도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동글동글 굴려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만지듯이 부드럽게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잉그로운 헤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강추드리고요. 올리브영에서 9월 30일까지 할인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제가 등드름, 가드름, 각종 바디 여드름에 쓰실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효과가 끝장납니다. 짜잔! 바로 더마토리의 모공패드! 제가 여러 가지 패드를 써봤지만 요것만큼 요즘 유분기 싹 잡아주고 산뜻하게 모공 관리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바디 여드름이 자주 나는 편은 아닌데 여름 그리고 환절기에는 항상 조금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원래 몸에 쓰라고 나온 패드는 아니고요. 얼굴에 닦는 모공패드인데요. 탈리실릭 애씨드 병풀 추출물이 주성분입니다. 네모난 형태의 패드가 양면으로 엠보싱면, 플레임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리도 야무지게 되고 부드러워서 얼굴이랑 몸에 쓰기가 좋다는 거! 여름에 안 그래도 덥고 습해서 땀도 많이 나고 트러블이 자꾸 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걸로 몸이랑 얼굴 다 닦아보세요. 아주 누렇게 나온답니다. 이 패드로 노폐물 청소가 아주 야무지게 된다는 거! 보습도 되면서 닦아주고 나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요즘 결정리할 때, 각질 정리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고민 부위에 팩처럼 살짝 얹어놨다가 기다리고 나서 닦아주시면 좋다고 해요. 저는 사무실이랑 집에 한 통씩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닦아서 쓰고 있고요. 특히 얼굴에 사용해도 피부결 정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저는 한동안은 정착해서 쭉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디 여드름 고민 있으신 분들, 각질, 모공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바디워시! 가격 저렴하고 자연 유래 성분의 순한데 각질 정리까지 되는 그런 제품 찾고 계신가요? 게다가 산뜻한데 건조하진 않다! 뭐 이런 제품 제가 가져갔습니다. 짜잔! 바로 샤워 떼비누입니다. 스크럽이 들어간 바디워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샤워 떼비누 안에 수세미 오이카루로 된 스크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백 오일로 보습까지 신경 써서 샤워할 때 몸을 부드럽게 굴려주면 산뜻하고 촉촉하게 마무리돼요. 향은 바닐라에 머스크가 약하게 섞인 향인데요. 레몬, 가드니아, 일랑일랑, 바닐라, 머스크, 우디가 들었습니다. 우선 향기가 말도 안 되게 우아하답니다. 그리고 양도 많고 가격이 착해요. 저는 두 통에 15,9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펌핑 타입이라서 쓰기도 편하고 거품이 잘 나서 바디워시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각질 케어용 바디워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수세미 오이카루뿐만 아니라 아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씻고 나면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인한테 추천을 했는데 지인들도 너무 좋다고 해서 요즘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은은한 좋은 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살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저의 비결은 이거였다고요. 샤워 떼비누.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음 되게 살에서 좋은 냄새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일단 양도 많고 얼마나 갓성비템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같은 라인에 소금이랑 화산송이 바디워시도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조금 더 뽀득뽀득하게 상쾌하게 찍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습에 강한 동백오일을 추천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바디 치트키템 알아봤는데요. 사실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품들이 제가 써봤던 것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효과 보장되는 아이템들이니까요. 바디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도 바디 치트키템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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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